아 야 야 또 없냐 누구? 어? 형! 누구 누구 어 야 야 베인 가게다 베인 줘 아닌데 이거 탑 베인인데 이거 돼지 먹고 밥은 건 나왔는데? 형 돼지를 먹어? 돼지고기 좋아해? 알았어 알았어 아 나 현기증 나 아 말조심할게 어 2년 전에 있어요 그때 베인이랑 다르죠 저기요 폼은 입시적이지만 클라스는 김해구 시절 김해구 시절까지 아 맞다 그때 트위스트 하나도 좋았는데 250점에서 0점으로 내는데 무슨 20점 시간이 걸렸어 아 그냥 그냥 뱅이 그냥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볼까 뜨면은 그냥 다 그냥 으아 어떻게 이겨 이거 뱅.. 뱅 베인이다 졌다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클레드 클레드 땅 카운터 김해구 대생 그거 재밌었죠 100개 먹을 때까지 아니 안 더 왜냐면 수확에 다시 안 좋은 점 말고 후방 가도 후방 갈수록 안 좋은 거 얘네들 팔아야돼 돌안감은? 계속 질릴 수 있지 둘 다 가면 어떻게 둘 다? 어 수확에 다 가고 다음에 돌안감 뺏어 아 근데 녹색 베인이 아니라 될지 모르겠네 이제 형 돌안감 괜찮나? 어? 원래 돌안감 괜찮아? 아 그냥 말 걸지 마 바텀 알지도 못하면서 베인이 지금 베인 카르마 대 캣틀 탐킨 치면 누가 푸쉬를 할 거 같아? 왜? 카르마지 아니지 캣틀 탐킨 치가 푸쉬를 하지 캣틀 탐킨 치가 푸쉬한다고? 푸쉬하지 캣틀 큐 쓰면서 타곤산 터트리면서 아 그래? 근데 근데 과연 캣틀과 베인의 1대1 딜교화는 어떻게 될까? 카르마 오케이 아 근데 만트라큐 보다 더 중요한 게 탐킨 치가 나를 때리느냐 못 때리느냐 근데 그게 잘 안될 수 있어 카르마가 아 그냥 탐킨 치가 카르마 무시하고 나를 때릴 수 있어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괜찮지? 후니야 뭐야? 신곡 신곡 천지야 아주 그냥 아 후니야 일단 카르마 상태 안 좋아 아 아 그냥 와 딜교 뭐야 안 터치죠? 와 미니언이 터쳤어 개소맨인데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뭘 어떻게 먹어 못 먹었지 와 진짜 딜교 빡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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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좀 정글차인데 정글 뭐해 정글 안 벗고 와야지 탑다이브 강이죠? 그라가스님 3개만 벗고 오시면 탑다이브 해드립니다 평탄을 쳐주겠죠? 이게 최진국입니다 여기 거의 노래다 신곡밖에 없어요 우리 미드 일단 풀킬 따였어 카비 캐리할게요 오케이 킹팩 킹팩 와우 야아 이제 여기서 미니언을 역으로 끌고 여기서 내려간 척 하면서 정글러 카드가 도와주면서 집함 잡고 여기서 수확에다질하기 이러면 누누가 우리 정글 쪽인가? 완전 같이 수확에다 거기까지 바텀 때까지 커버해주는 척 뭐야 이 실드는 탑텔 타버리기 탑텔 타버리기 바텀 타버리기 바텀 커버하는 척 하면서 탑텔 타버리기 스캐 에이하 뭐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건 좀 손해인데 어? 스킹 화 너무 나다 야 누누 어딨어 거기 안 보였지 안 보였어 어? 강인데? 잡았다 나이스 완벽 그 사스 완벽 그 사스 이거 원래 풀싱하려고 했는데 그거 거기다가 아이템 정글 차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밀링이 나쁘지 않은데 똥소내긴 해 아.. 아 밀링이 없으면 다 못받아 일단 하지만 정글러가 밀리고 갔기 때문에 나는 약을 빠일거야 아 파밍하는게 진짜 할게 없다 파밍 한 번 한 번이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난 지금 못가면 놀거야 누누 아 아 천둑으로 천둑으로 내 탱크 먹었어 신발에 당검에 식물에 핑완이 그거 납치지 않은데 크레인상태로 신발 좋은데 약간 신발이었긴 했는데 아 우리 뭐 아 아 아 아 치엣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먹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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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탯틱 가는게 베인 딜 진짜 세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칠게 칠게 카로마야 오케이 싸이자 미니언 미니언 아니 미니언 왜 파울하면 돼 우리 미니언 차를 그냥 우리 미니언 아 카라마가 피가 너무 많이 달았다 이 정도면 볼링 300에 근접한 298 뒤에 거 한 대 쳐줘야 돼 한 대 쳐줘야 돼 어 탐킨찌 간다 한 대 쳐줘야 되는데 이거 못 봤나? 엠모르 갔다 안 돼 오케이 수고 룬 특성을 봅시다 빡 이끌 나셨네 쫙 뭐지? 너무 이득인데? 어 이건 그래도 덜 신곡이다 오케이 게임 끝났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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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만한가? 그라구 없나? 안 되죠 어 뭐야 와 클레드 궁으로 루샬 궁 끝네 싸가지 없게 그라구 없네 아 킬 어떻게 해야 한 명만 한 명이 안 돼 미치는 건데 왜요 저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클레메 강이다 클레메 클레메 킹 열매야 와 근데 여기다 박으면서 피곤하고 아 뭐지야 그리고 와드 마치컷에서 아 이리기 킹을 맞아보면 지배 뭐야 얘 왜 여기 있어 아 개 킬 났다 이거 킬 났다 킬 났다 킬 났다 갱강이 나오나 이게? 갱강이 나오나 이게? 갱강이 나오나 이게? 아 아 아 아 저거 뭐야 지금 최장보야? 와 야 이거 맞냐 약간 안 빼냐고요 안 빼냐고 아 왜이렇게 게임을 너무 못했다 이거 아 말리는데 약간? 약간 말렸다 약간 말렸다 약간 말렸다 약간 말렸다 신발 신발 한 범 아니면 아 뭐랑 좀 아쉬운데 뭐랑 가는 거 아 아 이거 실수 같애 아 이거 그냥 BF 갔어야 됐는데 아 뻘치 됐다 이거 그냥 임키가 쎄 됐는데 둘 다 너무 한 끗 차이였어 이거 그냥 한 장 한 장 차이야 진짜 아 어차피 랩이 처음에는 파업한 게 너무 컸어 나는 오늘도 배운다 암흑의 별 트래쉬 방카 11개 갑니다 아 이거 이러면 게임 어떡해 이게 몰락을 간다고 해서 딱히 라인전이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럴 거 같은데 와 야 잠깐만 그냥 세이프 다이브 해버리네 그냥 세이프 다이브 해버리네 그냥 세이프 다이브 해버리네 야 이게 풀필요 그냥 다이브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말이대 아 좋다 페인 좋다 와 펄킨 치큐만 안 맞으면 하하 야 내 눈은 어딨냐 포니야 너누 타비였어 아 맞췄어? 잘해줘야지 행복한 사이까지 전령 너누 전령 아 쓰레기다 진짜 앗 바톰 따이브 강 나오는데 이거 그래야 스탑 가야될까? 이것도 말이 안되긴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 게임 뭐할까? 뭐할까? 너를 머들까? 아 하 아 모랑 25원 어 나 롤리 와 집 안갔어 저거 와 사이코 같애 상대 상대론은 퀴즉한테 엘질렁 안돼 안돼 아 핑크 못샀죠 살 길이 없어 롤루 이그나이트인가? 어? 이그나이트면 잡을만한데? 삼킨치고 힐 있는.. 어 힐 안썼어 아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풀 쓰나요? 롤난루 롤난루 아 그래 형 바론에서 뭐였어 아까 바론에서 뭐였어? 바론에서 뭐였어? 아이쿠 어 다음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너 너 이모쿤 아 아니 하니 와 베인 베인 너무 쎄 후니야 아 과오를 너무 쎄요 한 번 물어볼게요 그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렴이 퀵 찍어봐야지 누누가 오케이 피하고 짜식아 아 시야만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짜식아 왜 와 진짜 그냥 일반적인 교환 딜 삽도 참 오 예스 아 당기나요? 아 탐캔슬 당기지 되냐 이거? 다이브? 아니 아 왜 저걸 내가 먹을게 크레드 텔은 생각 야 내가 약간 아쉬운데? 아 호냐 이거 괜찮냐? 오케이 나이스 고 나 니콜하면 안되는데 안될 것 같아 내 생각에도 호냐 이거 얘 노플 호냐 호냐 이거 눈으로 노홍이야?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갓 없는데 아 아 아 요거 먹었다 아 형 나 대폭 못 먹여줬어 사고사인데 요거 아들 아니 평켄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빨라 잠시만 어차피 결과와는 똑같아 탐캔씨는 제가 잡을 순 없었어 아 그리고 누누 콩 때문에 이속이 느리지 아 뭐야 아 각이 안나오는데 스트레스 뭐해 내 생각엔 용을 하는게 좀 잘못됐어 클레드 텔 때문에 아 진짜 게임 진짜 이상한데 다이브를 하나 이거 설마? 와우 이거 먹기 때문에 안되고 카시톱 갔다 안 갔다 요정도? 오케이 요정도 요정도면 괜찮을라 클레드 피상황 어땠어? 클레드 클레드 좋아 야 탐캔치 궁 있어 그리고 나 이거 많이 일어났네요 중간 라인 잡고 야 너 너 죽나? 너 이미 죽었나? 탐캔치 궁 있거든 어 어 어 야 근데 얘네 방템 올리기 시작하는거 같은데 우리 오리아나가 좀 상태가 안 좋네 오케이 이정도 이정도 아싸 대포모 췄다 상대 앤비 레드 덮고 오케이 한개 더 빨아주시고 마 자신있나 자신있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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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신있나 아 뭐야 왜 밑에 2명의 파밍을 하고 있어 야 내가 바텀 가야되나? 아까 그 라인을 딱 흘렀어 보았하더니 조웨이브를 와 이렇게 바텀 라인도 잘 아 거기니까 동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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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버리고 파시가 가나 조웨이브를 아 카시야 아 바텀 헤이브를 왜 우리 하나가 못가 아니 어떻게 커버를 해줘? 미드를 가면은 오리아나가 바텀을 못가겠다고 미드로 오고 이거 이즈 아 많이 안 좋은데 상황이 사이드를 못가 왜 오리아나가 저거 카시 누가 잡냐 저거 글로 먹었어? 오케이 먹었고 빨리 스태틱이 나와야 돼 미드 미아 아니 버튼 미아 버튼 미아 아 뭐야 이거 아 죽었다 쟤도 괜찮을까? 야야야 이거라 야 왜 압도발을 쓴다고? 아닌 것 같은데 싸우자 야야야야야 공 왜 안써? 근데 펜이 왜 이래? 제발 아 저게 안써줘 힐을 왜 안써줘 먼저? 야야야야야 사람은 있어 아 이거 먼저 힐 썼으면 좋았었던데 아 펜이야 일단 연기 다했어 근데 이래도 이득이긴 해 스펠 다 빼고 스펠 다 빼고 죽어라 와 이 노플 죽을만한데? 죽었다 이건 Q 땡기고 자식아 와 얘 가시다 그냥 가시다 가시다 와 바루스 형 진짜 너무 잘해 가시콩이 있어요? 없어 노플 나한테 계획이 있어 일단 카르마한테 점렬이 있어야 너무 잘해 이형 야 바루스 왜 이렇게 잘해? 바루스 진짜 내가 봤을 땐 천상계야 개호가지 오스펠요 못 이긴다 이거 아기 없는 거 같아 아 진짜로 야 살려줘 아 이거를 헐 헐 와 바루스 너무 잘해 이거 힘들어 아 안돼 미드만 정상이 없어도 아까 반반만 가서 컸어도 좀 더 버텼을텐데 네 이걸 집단다고? 아이 깜짝 났어 로밍 오지구요 그냥 빵 아 이거 미 탈려 죽으면 진짜 힘든데 그냥 바텀 텔 타가지고 미드 거 보고 오니까 거기다 또 또 텔 타고 이거 카종 들어오면 진짜다 얘 그만하자 핑크 구직자 제가 볼 때 이걸로 무조건 W 100%다 어 잘했 아 아 아깝다 제가 플래시 잘 썼다 야 이거 궁 궁 안 써? 아 궁 아 궁 나올 때 바로 쓰지 이거 내 생각엔 이거 아 지금 카시가 너무 세거든 아 저렇게 하면 이기냐? 아 아 일단 카시 노그인데 내가 카시 일기투에서 이길게 퓨만 펴면 되는 거잖아 아 Q? 야 이거 안타? 나 Q 맞았고 아 이거 찌야 아 노스펜인데 그냥 타고 죽여죽이지 아 좀 강해 근데 우리 이거 체인이라서 힘들텐데 아 아 무조건 1-0 와우 진짜 이봐 이거 게임 망해 아 진짜 카시 바텀 데이브 어 야야야 와도 없는데? 아 저 독한 놈 카시의 아 씨 아 아 아 씨 씨 아 이거 다이브를 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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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아 아 아 끝인가 뭐 아 오 아 죽지마 으아아아아아 선하세 찬성 누르세 눌렀습니다 찬성 누르세 GG 아 니달리 뭐야 오케이 와아아아 대박 와 쓰레쉬 진짜 개쓰레기네 진짜 나 쓰레기 가르라고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